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주요 대학의 수시 체크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대학의 변화 상황도 볼 거고요 또 입결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또 관심 있는 내용 의대 직원에 따라서 이 입결의 영향이 어떨 건지도 한번 다 궁금할 겁니다 이미 사전 질문에서 보면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상황은 어떻냐 전체적으로 모집 인원이 좀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집 비율도 속도 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수시가요 23, 24, 25를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이 수시 모집의 비율은 점점점 늘어납니다 78%, 79%, 올해 79.6%입니다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따라서 모집하는 전형의 비율이 좀 확실히 다릅니다 비수도권을 따져보시면 교과가 확실하게 높습니다 68.2%예요 종합은 22.1%고 논술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도권 쪽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이 더 높아요 교과 전형이 32.4%고 종합 전형이 44.1%라서 순위가 바뀝니다 논술 전형도요 비수도권 쪽으로 보면 0.8%밖에 되지 않지만 수도권의 국한에서 보시면 11.1%로 논술 전형의 경우는 학생부 전형으로 쓸 수 없는 학생들이 써야 되는 전형인데 그래도 수도권 쪽은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꽤 되고 비율도 꽤 의미 있게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의 주요 대학에서 수능 최저 신설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주요 학교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대입니다 연세대가 교과 추천형이 좀 변화가 있어요 원래는 면접이 있고 수능 최저가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면접이 폐지가 됐고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입문 기준으로는 국수탐탐 중에 국어 또는 수학을 포함해서 2, 4가 나와야 되고 영어는 따로 뺍니다 영어 3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자연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수능에서 연대가 수학과 과학의 과목 지정을 풀었지만 수시에서는 있습니다 즉 자연계학과에 지원하기 위해선 반드시 미적이나 기아를 응시해야 되고 과탐 두 과목을 응시를 해야 됩니다 자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수학을 포함해서 2, 5가 나오고 영어 3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지학에 대한 수능 최저가 있고요 자 한양대 원래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전형을 다 풀어 헤쳐가지고요 올해 추천형을 모두 수능 최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추천도 그렇고요 종합 추천형에서 모두 수능 최저를 신설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 국수형 탐,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반영할 때 3합 7입니다 의회는 3합 4고요 의회는 교과는 없어요 종합만 선발을 합니다 자 여기 언급이 안 돼 있는 것은 지금 건너뛰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시립대 건너뛰었다는 건 변화가 없다라고요 수능 최저 신설이 없으니까 지금 넘어가는 겁니다 서울시립대는 종합의 추천형이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종합 1, 2가 있는데 2가 바로 서류형이거든요 거기에서 최저가 신설됐습니다 입문 기준으로는 3합 7, 자연 역시 과목 지정이 있습니다 3합 7입니다 경영학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자연계열 모집에 수학과 과학의 과목 지정이 폐지를 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더 심해지는데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학 중에 미적, 기하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고 탐구도 과탐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라고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입니다 연세대는 지금 수시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서울시대, 지규는 지정이 되어 있고 일부학과는 제외 종합 2는 선택과목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서 쓰시기 전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탐만 유지하는 대학 즉 확통도 자연계에 지원할 수 있는데 탐구를 과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려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히 풀어놓은 학교들입니다 수학, 탐구 어떤 것도 상관없어 가산점을 줄 수 있는데 물론 수시니까 가산점 개념은 어차피 없습니다 수학과 탐구에 대한 지정 폐지된 학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와여대, 경희대, 외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 대학부터 해서 변화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큰 변화가 없어서 패스 연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이에요 원래 기존에는 단계형이어서 2단계에서 면접이 30%가 반영이 됐었거든요 이게 일괄합산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교과가 100%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학생들 기준으로 연세대가 이렇게 일괄합산 방식으로 바뀌고 면접도 없어요 그럼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장에 고려대학교와의 관계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작년까지는 고대는 교과 전형이 수능체제가 있고 연대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원서를 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집합이 얼마나 있을까인데 기존에는 수능체제가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고대와는 교집합이 있긴 있지만 교집합이 아닌 학생들도 꽤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연세대가 교과 100%에 면접도 없고 순체제는 있으니까 고대랑 겹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중복합격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고대로 가든 연대로 가든 즉 충원율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영향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 놓칠 수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의대 증원, 의대 증원, 연수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연대와 고대, 이거에 연세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교과 전형에서 교집합이 생기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한양대도 수능체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이 서성안 라인에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세대 국제형은 영어가 1등급이 수능체제가 제한하고 있었는데 2등급까지 완화를 한 상태입니다 논술, 자연계의 기준으로 과탐, 과학 논술이 폐지가 돼서 이제 수리논술로만 진행이 됩니다 연세되는 논술이 수능 전입니다 활동우수 국제형 면접이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에서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면접의 영역으로 좀 바꿨습니다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회 면접도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에서 제시문 기반 인적성 면접 플러스 서류 기반 확인을 하는 절차를 삼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변화 큽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종합전형 중에 학업우수 전형이 있어요 이게 원래 수능 후에 면접을 갈 수 있는 상태의 전형이었거든요 그리고 수능 체제가 꽤 셉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내신도 어느 정도 괜찮고 수능을 잘 보는 학생들이 꼭 쓰는 편인 학교가 바로 고대의 학업우수 전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일괄합산 방식으로 서류 100%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납치 전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년 대비 예년 대비 비교적 수능 성적이 잘 나오고 내신도 극상, 최상은 아닌데 괜찮은 한 2.5 중반까지인 학생들이 많이 썼던 전형이었는데요 이게 납치 전형으로 바뀌면서 좀 주저하는 현장의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컷은 아마도 예년 대비 좀 더 떨어질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가 논술이 오랜만에 부활을 했습니다 논술이 신설이 됐습니다 교과 들어가지 않고 논술 100%입니다 수능 최저 입문 기준으로 4,8 그 다음에 자연 기준으로 4,8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영, 경영대학이 쓰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4,5 정도가 되고요 근데 막연하게 4,5면 경쟁자가 없겠지라고 생각 쓸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안에 자칫하면 나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냉정하게 보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경영은 수능 최저가 4,5 정도로 매우 세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대가 논술을 부활시켰습니다 성균관대는 변화상 뭘 제가 정리를 했냐면요 다른 건 거의 그대로인데 면접이 원래 우리가 서성하는 거의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카이를 쓰고 서성화를 거의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거의 대부분 납치 전용이거든요 면접이 있다 하더라도 수능 전 아니면 면접 자체가 애초에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면접 시기 변경이 있습니다 수능 전이었다 후로 넘어간 모집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 인재 전용 그리고 의예 여기 관심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매우 반길 겁니다 또 하나 면접 시기를 유지하는 것은 사범되는 면접은 있는데 수능 전에 그냥 그대로 봅니다 면접이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용으로 꽤 많은 학생들이 쓰는 게 눈에 띕니다 바로 수능 후에 모집을 하는 그러니까 수능 후에 면접을 진행을 하는 자유전공이 있습니다 혹시 영상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저거 나만 아는 정보인데 아니요 전국의 상위권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어쨌건 성균관대 입장에서 면접이 수능 후에 면접이 가능한 모집단위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눈에 띕니다 자 다음으로 한양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도 변화가 큽니다 자 보시면 추천형 그러니까 먼저 교과는 교과 100%에서 정성평가 10이 들어가고요 최저가 3합 7입니다 종합추천도 원래는 미실시였어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서류 100%고 최저가 3합 7입니다 의예는 3합 4고요 그 다음에 종합서류형이 있습니다 서류 100% 기존 유지를 합니다 자 면접형이 있어서 면접형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많지 않아요 수능 후에 면접이 있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교육계열 쪽입니다 교육학과 교육공학과 국교 영교 수교가 수능 후에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자 논술 최저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른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요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는 수능 최저가 3합 7이고요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대입니다 중앙대는 CEU 융합과 탐구가 서로 맞받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형에서 일괄로 간 게 융합이고 일괄에서 단계형으로 간 게 탐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여대 보겠습니다 이와여대 교과 전형이 일괄 방식에서 단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면접이 20%입니다 약학이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모두 수능 최저가 좀 셌거든요 최저가 4합 5였는데 이걸 3합 6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여전히 셉니다 자 경희대 수능 최저 다른 학교들은 보통 완화하는 편인데요 경희대는 더 강해졌습니다 탐구를 한 과목 상위 한 과목만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모집 단위에 수능 최저가 적용을 할 때는 두 과목 평균으로 강화시켰습니다 한국에 대해 논술 전형이 교과 20%가 있었는데요 그냥 논술 100%로 해서 교과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자 서울시립대 종합 1 면접형은요 면접 비중이 2단계에서 40%였는데 50%로 바뀌었고요 종합 2 서류형은 서류가 100이고 최저가 신설되었다 2합 5고 경영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동국대 교과 학교정 추천인데요 학추라고 하죠 교과 70에 서류가 30인데요 이게 좀 바뀌었어요 이 서류 30이 학생부 전체 영역에서 뭐로 바뀌었냐면 교과 파트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숙명여대는 종합 서류형이 폐지가 돼서 서류 100% 전형이 없어졌고요 소프트웨어 인재가 서류 100에서 단계형 면접 40%로 바뀌었습니다 약학 논술을 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선발하지 않은데 4명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가 수학을 포함한 3합 4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학교들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작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숭실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가 수능 최저가 2합 4 자연은 2합 5인데 원래 두 개가 차등했거든요 이걸 모두 2합 5로 바꿨습니다 즉 입문 2합 4가 너무 세니까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전형 면접이 30%인데 50%로 좀 강화시켰습니다 논술도 논술이 60이고 교과가 40이었는데 그거를 교과를 더 떨어뜨려서 교과가 20% 반영이 됩니다 역시 최저도 완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2합 5로 바뀌었습니다 아주대입니다 약학의 종합이 최저 4합 7이었는데요 3합 5로 많이 완화시켰습니다 그렇죠 4과목 중 7 3과목 중 5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한 과목을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확실히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학 논술이 미선발이었는데 5명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는 3합 5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우리가 입결도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제가 지금 정리를 했는데 자 보여드린 자료는 제가 각 학교의 모집단위별 전형별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편의상 주요 학교들 중심으로 교과 전형과 종합전형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최종 등록자 기준의 70%를 모집단위별로 발표를 하는데 그걸 제가 평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을 좀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관심 있는 특정 모집단위는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는 교과 모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부터 시작해서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보시면요 자 이 노란색 파트가 뭘 의미하느냐 이게 23학년도와 24학년도의 입결인데 노란색은요 바뀐 거예요 연세대 뭐가 바뀌었다고요 면접 없어지고 순체제 생겼으니까 저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물론 플러스 요소도 있고 마이너스 요소도 있습니다 면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면접으로 뒤집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컷을 떨어뜨린 효과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일괄합산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겠지만 순체되어 있으니까 또 떨어뜨리는 경향이 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전년도 입결과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라고 색을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예요 한양대는 뭐가 생겼다고요? 수능최저가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위에 있는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컷이 높잖아요 왜? 수능최저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수능최저가 25학년도는 생겼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전년도 입결을 보셔야 됩니다 전년도 3년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작년과 올해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꼭 보셔라 라는 의미로 다른 색을 칠했습니다 자 그 다음을 쭉 보시면 여기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자 동국대가 제가 색을 다르게 칠한 게 뭐냐면 노출하는 점수의 기준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가 1.62 저기 올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점수를 노출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색 처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 있는 모집 다니는 학교별로 한번 들어가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종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 계속 입문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교과 전형에 비해서 종합 전형은 입결 컷이 좀 더 낮아요 왜 그러냐면 비교과도 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면접이 있으면 면접으로 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점수 확실히 낮고요 교과 전형에는 우리 특목고들이 못 쓰죠 자사고도 못 씁니다 쓰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 중심으로 점수가 상향으로 붙어 있는데 종합 전형은 비교과도 좀 있고 면접도 있다 보니까 좀 컷이 좀 확실히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점수를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저기 내 점수가 들어가는 모집 다니는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분명 비교과적인 강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굳이 수능 최저 필요 없다 수능 최저 필요 없이도 없이도 우수한 학생을 뽑을 자신이 있다이기 때문에 그거를 뚫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 다른 색 처리한 건 뭐예요? 전년도와 달라진 거예요 고대 학업 우수는 단계형이었다가 일괄합산으로 바뀌었으니까 노란색 체크했습니다 한양대도 어때요? 수능 최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색을 다르게 처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계속해서 다른 학교로 쭉 보시면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동국대만 점수 노출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3.96을 보라색을 해놨습니다 자 자연계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교과 전형입니다 연세대와 한양대 수능 최저가 생겼다라는 거 꼭 체크해 보시고 전년도 입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종합전형입니다 역시 고려대와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생겼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셔라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약간 컷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한양대도 컷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중요한 건 수능 최저 충족 여부도 상당히 중요해졌다 특히 고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4.8로 절대 낮은 수능 최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 꼭 가고 싶은 학생인데 정시로는 약간 불투명해 그런데 수능 최저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해라고 하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쪽에서는 역시 동국대만 점수 노출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입결 정보 궁금하시잖아요 충분히 여러분은 학교 선생님들 통해서도 구할 수 있지만 각 대학 홈페이지를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형별 학과별로 70% 노출된 입결 컷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대학 어디가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클릭을 하셔서 전형을 보시고 대학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이쪽에다 대학을 입력을 하시면 내가 관심 있는 대학에 학과들이 쭉 노출됩니다 그래서 또 클릭을 해보시면 전형별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년에 70% 컷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원서 쓰기 전에 어느 정도 점수대였어요 라고 하는 걸 각 관심 있는 전형별로 모집단위별로 다 볼 수 있다 다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는 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전형은 안 바뀌었어도 올해 큰 특징이 자유전공이 대학별로 생겼거든요 이 자유전공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십시일반이에요 일반 학과들에서 인원을 줄이고 자유전공을 늘렸기 때문에 전년 대비 인원이 크게 줄었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 컷은 상승할 여지가 있다 라고 하는 점 보시면서 입결 컷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심 많은 의대 증문에 따른 입결 예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교과 전형의 일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이걸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모든 학교를 다 보여드리진 않고요 이 그룹화에서 좀 보여드립니다 의회를 지역별로 그리고 치, 한, 수, 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리는 이쪽 데이터는 뭐냐면 24학년도 즉 작년 입시에서 수시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70% 컷이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이걸 지금 평균 낸 거예요 왜? 인소굴에도 여러 대학이 있고 충청권에도 여러 개 있으니까 자 이건 지금 보여드린 수치는 교과 전형이고 일반 학생들이 쓰는 전형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건 뭐냐 이것은요 해당 권역별 중에서 가장 낮은 대학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 내가 관심 있는 데는 그래서 찾아보셔라 제가 보여드린 것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인 거고 관심 있는 데는 다 달라요 수능 최저가 높으면 컷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다시피 하면 컷은 위로 확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이 수능 경쟁력이 있는지를 참고하시고 그 대학에 관심이 있으면 이 큰 틀에서 가이드를 보시고 참고하라는 의미로 보여드립니다 자 25학년도 의회 정원이 약 1500명 정도 늘었잖아요 연쇄적인 영향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저희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70% 평균치 즉 그 지역의 평균치를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더라 70% 컷들이 자 여기 말고도 또 그 중에 가장 낮았던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70% 컷을 또 조사해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디컬을 쓸 때는 1점대 후반까지는 써야 된다 교과전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후하게 봐도 괜찮고 좀 더 공격적으로도 괜찮다 네 그런데 지역인재 전용이 크게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일반 전용 그만큼은 아니에요 하여튼 확실한 것은 그 전년도보다는 상황은 컷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감안을 하는데 너무 후하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 지역인재 전용입니다 네 똑같은 방식으로 값을 보여드리는데 자 해당되는 지역들은 이제 다 다르겠죠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아 우리 지역은 아 저긴데 컷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지금 시뮬레이션 보여주는구나 자 우리 또 관심 있는 게 또 뭐예요 그 중에 그 권역에서 가장 낮은 학교는 어디일까 찾아보니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지방 약학은요 지역 인재로는요 2점대가 넘어가도 충분히 합격할 만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인지는 여러분이 참고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걸 보여준 데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별 것을 보시고 수능 철저가 세다 그러면 아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이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수치들을 참고하셔서 대략 한 0.3 정도 크게 떨어지면 한 0.5 정도는 떨어질 수 있구나 라고 계산하시면서 내 성적과 비교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드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종합은 못 보여드립니다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 자